야! 내가 누군지 알지? 야! 오늘 니네가 마시고 싶은 만큼 다 처먹어! 아, 연예인이라고 더럽게 깝치네. 나 지금 뭐라 그랬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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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정희 씨 담당 자원봉사자 김한나 씨예요. 병실로 갖다 드려. 너무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들은 이쪽으로 골라내주세요. 이걸 해야 된다고요? 어디가 아픈데요? 백혈병이에요. 우리 병 밴드요. 불사조 밴드. 불사조? 따 Trying to live in the分鐘 of the世界 스냅이게. 두 손, 두 손. 코, 코피. 본손만이라도 나가서... 우리 애한테.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별을 준비하는 거지 안나야! 기만 나! 치료 다시 해볼 생각 없어? 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야 Top Star Yohongiが 영화初主演で送る パワーと希望をくれる 爽やかな感動作 フェニックス 約束の歌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